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주식투자 경제분석 유튜브 방송입니다. 경제사부 시간입니다. 벌써부터 좀 치고 들어온 분이 한 분 계시죠? 대한민국 최고의 종목킹, 종목왕 김민수 레민 리스티 대표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경제TV의 간판 유튜브 방송 경제사부사부 여러분들 많이 꾹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또 주변 분들한테 조회할 수 있도록 보실 수 있도록 무제한 살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경제TV에서 최근에 가장 많이 방송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바로 2차전지입니다. 일단은 김민수 대표께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봅니다. 계속해서 우리 투자자들이 궁금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에코 형제, 포스코 형제, LG 형제들 올라간다? 올라간다? 아니다? 아니다? 뭡니까? 지금은 단기 관점과 중장기 관점이 좀 나눠져야겠죠. 단기는 힘이 살짝 빠집니다. 그렇죠. 조정받는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중장기는 아이디어는 이상 없다. 이렇게 보는데 단기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좀 훼손할 만한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에코 프로 이걸 본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그냥 쭉 가게 되면 재미없어요. 그렇죠. 원래 주가는 주 많이 올랐다. 조정을 받아야 건강하게 매물 수호하고 다음 자리로 갑니다. 이 과정을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죠. 주인공들은 항상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드라마틱하게 또 고난을 극복하고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에코 프로를 바라보는 단기 아이디어가 왜 훼손되느냐. 두 가지입니다. 물론 에코 프로 매도 리포트 나오고 에코 프로 BM 매도 리포트 나와서 이거 증권가는 항상 왜 이렇게 올라간 거 인정을 안 해주냐. 공매디어랑 결탁한 거 아니냐. 별 괴소문이 다 나오고 개연성이 그렇게 있다 없다 이런 것보다도 저는 일단 객관적인 팩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나올 때 2차전지 쪽이 많이 올라간 게 첫 번째 팩트고 거기다가 최근에 동향이 국내 업체들이 일단 지금 현재는 힘이 좀 빠집니다. 대표적으로 글로벌 전기차 관련된 배터리 사용량 기준으로 글로벌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까? 지난 4월 달에 항상 LG에너지 솔루션이 그래도 2위. 2위는 거의 수송. 이렇게 봤는데 이게 흔들립니다. 따라 잡혔어요? 따라 잡혔습니다. B와 D에게. 쉽게 말씀드리면 CATL이 30%대로 1위. CATL이 그러다 보니까 B와 D도 같이 덩달아서 2위. 그러네요. 말은 근소하다고 말씀드릴게요. 근소하게. 그다음에 LG에너지 솔루션이 3위로 될 것 같습니다. 기분 나쁘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중국 업체들이 이렇게 잘할 수 있는 배경은 다 아시는 것처럼 미쳤습니다. 자기네가 보조금도 안 주다 보니까. 가승비죠. 그렇죠. 지금 여기서 내가 밖으로 뛰어나가지 않으면 못 산다. 이런 절박한 마음이 있다 보니까 난리 브루스를 치면서 지금 수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브루스 중에서 최고의 브루스는 난리 브루스입니다. 아닙니다. 브루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지금 결국에는 중국 업체들이 막 밖으로 뛰어나가면서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나가서 뭔가 영역을 차지하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중국의 전기차 수출이 확 늘어나기 시작하죠. 그렇죠. 이게 나오면서 나오는 변화다. 심지어는 테슬라와 CATL 사이에 합작 이야기도 나옵니다. 계속해서. 솔솔 나오기 시작하고 또 포드랑도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위협이 아니냐. 우리에게는 중국의 위협이 있다. 위협은 될지언정. 가서 그러면 이번에 LG에너지솔루션에서 나왔던 IRS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 우려가 많겠지만 중국 업체가 미국에 들어가는 한계가 있다. 그렇죠. 이 대목에서 그러면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도 있었고 IRA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점차적으로 우리 2차전지나 전기차 또 관련된 소재나 이런 쪽에 도움이 된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일각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없었다. 텅 빈 쇼핑백이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미국 순방에 따른 IRA 포재는 작동을 한다 안 한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뭔가 나올 수 있는 거는. 솔직히 거기 법안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감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세금 써서 쓰는데 내가 왜 한국을 굳이 챙겨야 돼? 아, 국내법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 집중해서 우리가 가서 뭘 어떻게 좀 해줘야 되는데 다 알겠고 됐고 우리 거야. 그러면 영역은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IRA 법은 궁극적으로 또는 근본적으로 한국이나 다른 국가들이 호들감을 떨거나 설레발칠 일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계가 갈 때부터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건 뭐 어떻게 할 수 없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 업체들이 그만큼 잘 적용할 수 있겠느냐. 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에코프로에서 IR을 밝혔듯이 IR 법안 쪽에서 우리가 들어가는 양극재가 충분히 충족할 정도다.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 북미 쪽이나 일본 쪽에서 리슨 가공에서 들어오는 이 상황을 봤을 때는 여전히 규정에 맞다. 하지만. 실제 재무부가 지난 3월 말에 발표한 세부안을 보더라도 IRA 법에 양극재와 음극재가 포함된 건 우리에게는 호재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이번에 또 인도네시아 쪽이 또 핫하죠. 그런데 이쪽이 아직 미국과의 FTA가 체결이 안 돼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황태평양 FFT 쪽에서 한 단계 레벨업 돼서 만약에 인도네시아가 그 준하는 국가 쪽으로 들어온다. 엄청난 호재죠. 엄청난 호재죠. 그럼 우리가 2025년에 중국산 강물은 사용해야 하지 말아야 된다는 IRA 법에 우리가 충분히 대체 가능하면서 수혜가 또 지원이 지속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기 시작하게 되면 인도네시아 충분히 활용할 거고 니켈부터 또 자원의 강국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현대차는 가서 합작법인 지으려고 또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대기 시작하게 되면 이쪽에서 충분히 성과가 나올 수 있다. 이쪽으로 보면서 행하는 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우리가 2차전지 관련 양극재 또 이 에코 형제들에 대해서 물론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있을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 상황에서 김대표님,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될지 좀 더 구체적으로 종목까지 함께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에코 프로그램이 산업통산자원부가 지원하는 LFP, 니튬인산철이 전지개발 사업의 참여기업으로 선정이 됐다. 이게 어떤 식으로 시장의 또 에코 형제들에게 또 다른 양극재나 2차전지 관련된 기업의 영향을 줄지 말아야 되는데 일단은 먼저 니튬인산철을 정책적 차원에서 정부가 지원해 주는 니튬인산철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까? 앞으로 커지다 보니까 중국 거 우리가 충분히 대체하기 위해서 하겠다는 얘기인데 잘 보시게 되면 금액이 얼마입니까? 써있으시죠? 200억 원대입니다. 233억 원인가? 엄청난 금액은 또 아니네요. 지금 투자가 조 단위로 들어가고 있는데 지원을 233억 한다. 그렇긴 하죠. 누구 입에 갖다 붙이겠냐면 이게 되겠네요. 그런데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일단 정책적으로 끌어가겠다는 의지로 봐야 되지 금액상으로 이걸 뭔가 이렇게 막 하겠다는 것보다 업체들은 또 돈 되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가 직접 하는 게 더 많이 정부의 모르는 걸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조가 그렇게 나간다. 지원도 해 주는구나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 또 이번에 IR을 통해서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모두 다 우리 LFP 충분히 검토하고 가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LFP도 한국도 한다죠. 하는데 어디를 하느냐. 중국이 LFP는 거의 완성도가 높고 하이니켈 정도까지 들어왔고 그 이상으로도 나올 수 있다고는 얘기하지만 다 좋은데 미국으로 못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특허도 걸려 있고 미국 정부가 들어와 들어와 할까요? 어딜 이루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이쪽은 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겠다. 한국이 하겠다. 또 LFP는 물론 저희가 다 얘기하는 게 전기차용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전기차용은 일단 저희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고 가장 핵심은 ESS죠. 와! 뭐라고요? ESS였어요? 네. ESS죠. 아주 감탄을 했어요. 역시.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ESS는 지금 스토리지죠. 네. 마테리죠. 이것도 예전지 저장장치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게 무지만이. 그렇죠.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 투자하고 거기다가 일반 발전 플랜트 투자하고 거기다가 건물을 질 때도. 그렇죠. 이건 수요가 또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쪽. 그러니까. 그러네요. 만약에 정전이 된다. 그럼 정전이 되게 되면 그냥 두 손 넣고 전기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 안 그러지 않나? 아니죠. 비상발전장치가 작동을 하는 거죠. 그중에 핵심이 ESS죠. 리튬이선 철입니다. 그게 화재가 덜 안정성이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돌아가게 되면 우리 그쪽으로 하는데 그중에 핵심은 이거다라고 밝히다 보니까. 네. 중국으로 못 들어오는 또 미국에서 신재생에너지나 관련된 그쪽의 산업도 멈춰 커지지 않습니까? 아. 이거 다 담당하겠죠. 이게 핵심이네요. 그러니까 이제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ESS 쪽으로 더 넓어진다. 추대자 여러분들. 이제 2차전지의 몸부림이 더 넓은 공간으로 확대되는 것이 ESS를 봐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런 것보다도. 그러니까 일단 큰 그림을 한 번 그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지금 다른 거 이제 뭐 자극만 한 것보다 지금 아마 시청자분들은 지금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퓨처엠 이런 거 포스코홀딩스 어떻게 해야겠느냐? 이게 더 중요하겠죠. 단기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LG에너지솔루션이 시장지유가 내려오다 보니까 이거 일단은 재료는 아이고 모멘텀이 좀 꺾였습니다. 두 번째 얘기가 또 뭐가 있냐면 리튬이죠. 지금 가격. 저희가 보통 수산화 리튬이라고 합니다. 이틀 전에 자료를 보게 되면 런던에서 거래되는 LME, 금속거래소 쪽에서는 지금 수산화 리튬이 11% 하락했습니다. 이게 한때 중국에서 탄산 리튬 빠진다고 얘기 많이 나오셨죠? 그런데 탄산 리튬은 하락하는데 수산화 리튬은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어차피 탄산 리튬을 돈을 들여서 인건비를 들여서 가공하다 보니까 수산화 리튬이 나오는 거고 가격 추이는 비슷하게 갑니다. 그러니까 탄산 리튬이 떨어졌고 그 뒤를 이어서 수산화 리튬까지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게 나오다 보니까 리튬 관련된 쪽 그리고 또 2차전지 쪽이 힘이 빠졌다. 그만큼 많이 올랐다 보니까 얘기가 나오는 상황들이죠. 그렇게 되면 지금 많이 오른 만큼 조정이 거쳐야 되겠죠. 대표적으로 보겠습니다. 에코브로비입니다. 주가가 막 올라갈 때는 비염이 좀 심하더니 지금 조정받다 보니까 약간 낮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라고 하면 고점대에서 고점을 돌파를 못했죠. 힘이 빠졌던 증거입니다. 이 정도까지 내려오겠죠. 그래서 한 22만 5천 원 이 정도쯤까지. 그러니까 약간 목눌림 현상이 있는 게 체력 빠짐 현상이 발생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도 말씀드린 게 단기적으로 한 20만 원대 이상에서 사신 분들은 올라가게 되면 일단 파시라. 그러네요. 그래서 다시 조정대를 노리자. 단기 전략입니다. 그런데 내가 무슨 12만 원대, 13만 원대 갖고 있다. 지금은 가격이 한 10% 빠져도 얼마까지 가다보지 않으니까 전혀 저희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안 들리실 거고. 그렇죠. 단기적 관점 쪽에서는 비싸게 사셨던 분들, 2차전지 없으면 안 되겠어라고 해서 사셨던 분들은 정리했다가 다시 보는 게 맞죠. 그러네요. 그래서 한 이 정도쯤에 라인들이 지금 박스권에서 안 빠지려고 노력하지만 힘 빠지는 뉴스가 나온다 그러면 한 22만 원대 초반 정도까지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또 에코브로 보겠습니다. 에코브로도 더 강의했습니다. 한 번 더 강의했고. 이때 에코브로 머트릴드가 상상한다. 얘기 나오더니 한 번 쭉 강의했다가 약간 쌍고가 비슷하게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면 적어도 박스권 상단부까지 갔었던 60만 원대의 전율을 테스트할 수 있겠다라고 여유 있게 보고 거기서 대행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지금 김윤수 대표께서 계속 설명해 주시고 있지만 에코브로 비엠도 그렇고 에코브로도 그렇고 10만 원 초반대에서 조정되고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올라가는 그런 상황들을 똑같이 또 보이고 있네요. 구도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고점 막 강할 때는 무리하지 말자. 힘 빠져서 사람들의 관심이 점점 멀어졌을 때. 특히 네이버 검색어에서 에코브로, 에코브로 비엠, 포스코 퓨처 이런 거 사라져 있을 때 그게 훨씬 낫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마 한 30만 원대, 이것도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고 지금 33만 원대 지지하려고 하는데 약간 힘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죠. 지금 차트를 보시면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이 지금 우리가 포스코 퓨처엠을 보고 있는데 역시 지금 조정받아 내려왔는데 지금 막 바닥을 치지는 모습이에요. 그런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올라갈 수 있는데 그때는 속도가 좀 빠를까요? 아무래도 이전 고점으로 올라갈 때의 속도보다는 조금 느릴까요? 어떨까요? 그걸 제가 어떻게... 여쭤보는 거죠. 지금 패턴으로는요. 아마 제 예상으로는 속도가 이렇게 가파르게 안 올라갈 겁니다. 다지고 지지하고 다지고 지지하고 서서히 움직임이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워낙 시세와 관심은 한 번 받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그리고 그 관심이 빠지고 다시 이어지는 과정은 시간도 필요하고 매물 소화도 필요하고. 일종의 종목의 재충전 과정이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겠네요. 2차전지니까 충전. 이거 비유 좋았습니다. 재충전 과정이다. 이런 워딩 좋습니다. 지금 장안의 화재죠. 화재? 이런 화재 나오면 안 됩니다. 2차전지는. 알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까지 우리가 받고 계속해서 강조한 우리가 종목들이고 또 우리 시간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조금 다른 차원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전해질 관련해서도 다루긴 다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좀 김윤수 대표께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에코형제 이야기하면서 우리 시간에서도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코형제 중에서 남아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에코프로HN인데 지금 정부 산업도 그렇고 리튬 인산철의 전해액의 참가제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것이 에코프로HN이다. 그렇다면 좀 더 눈독 들여서 투자자 관점에서 좀 저점이라고 판단하면 들어갈 필요가 있을지. 솔직히 이쪽은 양극재 빼고는 양극재, 음극재 정도까지도 변화가 나오는 거고요. 나머지 전해질 분리막 이쪽은 중국 잘 압니다. 그러니까 경쟁력이. 허급지급 들어갈 일이 아니다. 에코프로HN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그쪽은 아니에요. 그쪽은 아닌데 그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뭔가 신규 사업을 하겠다는 쪽인데 이쪽은 환경설비 플랜트 쪽이다 보니까 에코프로그룹이 뭔가 공장을 세우면서 거기서 또 같이 이어지는. 그러니까 성격이 다른. 성격이 다르죠. 그러니까 두 형님들이 이과라면 에코프로HN은 문과네요. 문과가 아니고 예체능.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쪽은 너무 확장시키지 말자. 그러니까 지금은 집중은 가장 똘똘한 회사 하나 둘 정도로 집중하는 게 좋겠다. 이른바 우리가 똘똘한 한 채 부동산에서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똘똘한 한 종목 이야기를 할 때가 됐네요. 네. 그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2000년도 쪽에서 지금까지 막 넓히면서 가셨다고 하게 되면 정리할 거 정리하고 양극재 쪽에서 몇 개. 이렇게 딱 압축시켜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주식 또 상황에서는 델롬에 더 집중을 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해서 그래야 되겠죠. 말씀드린 게 그다음에 움직일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전기차 충전 관련된 얘기 좀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중에 하나가 LS나 또 LS 일렉트릭. 지금 주가가 고점인데 일단 잘 안 빠집니다. 계속 버티고 실적도 잘 나왔고. 이것도 고점인 관계로 좀 매물 소화가 조금씩 필요하겠죠. 끝나는 무렵 쪽에서는 여전히 관심이 높다라고. 충전 인프라 쪽으로. 장은 다르지만 SK 시그넷도 강조를 하셨었어요. SK 시그넷은 여기가 코넥스에 있다 보니까 안 나올 겁니다. 쭉 움직이다가 약간 좀 힘이 빠졌을 겁니다. 그래도 모아가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회사의 하나의 단점은 코넥스다 보니까 거래소 이전으로 가게 됩니다. 왜 이전을 못하는 겁니까? 이전을 회사 지금은 다 북미 쪽에서 계약하고 이번에 보니까 영국 쪽에서도 수주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로 막 넓혀가는데 지금 주가 거기 있는 게 무슨 상관이냐. 이것부터 해야지. 숨어있는 주식이라고 숨어있는 블루칩이라고 봐도 될까요? 네. 매출은 폭발하고 있습니다. 수주도 폭발하고 있는데 이게 코넥스에 있다는 이유로 전혀 반응을 못 받는 거. 그 정도만 봐야 될 것 같고. 아마 나중에 가게 되면 한 2025년 앞으로 2년 뒤 작년에 매출이 한 1,400억 2배 나는 겁니다. 전년 대비 2배. 물론 우리가 최종적인 투자 판단 결정은 개인. 우리 투자자 여러분, 시청자 분들이 또 하시게 되면 하야 되는 거지만. 네. 지금 이 정도면 우리가 코넥스가 아니라 코넬럼 넬럼 넬럼 할 때네요. 코뿐만 아니라 손도 넬럼 넬럼 해서 좀 약간 조금 사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 들지만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게 그게 나와야 됩니다. 거래소 이전이나 어떤 코스닥 이전 같은 변화가 나와야 그때부터 이제 제대로 매매가 지금도 거래가 그렇게 많은 편이 못 돼요. 아, 그렇게군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쉽다. 국면 전환이 필요한 종목인 SK 시그넥까지 소개를 해 주셨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네. 자, 이렇게 이제 양극재 또 에코영재 수직 계열화되어 있는 종목들과 섹트 쪽에 우리가 주목을 하다 보니까 자칫 놓치고 있었던 것이 지금 LG앤솔이나 삼성 SDI나 또 SK이노베이션, SK온에 투자하고 있는 우리 투자자들이 있으실 거예요. 배터리 메이커들이죠. 네. 최종 이제 완성 단계인데 이 종목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지금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일단 지금 액션을 취할 단계는 아니고요. 대표적으로 LG에너지 솔루션을 보겠습니다. 한번 주가가 움직이다가 고점은 못 미치고 계속 바닥다지기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가격은 한 55만 원대 이 정도가 중요할 것 같고요. 여기서 지지를 하느냐 하느냐에 따라서 주가는 또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하는 패턴인데 만약에 이탈이 된다. 그러면 살짝 다음 자리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가격대만 말씀드리게 되면 한 55만 원대 정도가 지지하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삼성 SDI도 보게 되면 지금 주가는 힘이 빠집니다. 그렇게 좋다고 하더니. 그래서 약간 이탈하는 과정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그렇고. 그런데 요즘에 부각받는 게 SK이노베이션, 즉 SK온이 안고 있는 이 회사죠. 아까 글로벌 배터리 순위도 말씀드렸지만 SK온이 조금 더 잘했습니다. 삼성 SDI보다 영역을 살짝 넓히는 게 좀 더 잘했는데. 차트상으로는 빠지긴 빠졌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반응은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다시 보게 되면 한 19만 원대 이 정도 부분에서 들어올 수 있는데. 만약에 SK이노베이션, SK온과의 관계 쪽에서 SK온이 수유를 잡았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수유를 제대로 잡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속도가 나서 꾸준히 올라왔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가 레벨업을 시도하겠죠. 미국에 현재 공장도 짓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스텔란티스나 이런 여러 가지 관계 쪽을 본다고 하더라도 확장이 삼성 SDI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율 측면 쪽에서 아직은 조금 그래서 포도와의 관계 쪽에서도 한 번 틀어질 뻔하다가 그런 적도 있었죠.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하게 되면 조금 안정화가 들어온다 그러면 주가가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건 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 2차전지는 고공행진을 하다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2차전지가 역시 가장 지금 정시회에서는 코스피에서는 주력 종목이 되고 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일론 머스크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머스크를 왜 갑자기 초대를... 머스크해지나요? 그렇습니다. 갑자기 초대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서 일론 머스크를 만났다. 이걸 일단 우리 정시와 연결해 보면 어떻게 상황 전개로 봐야 될까요? 뭐가 전기차와 관련해서 우리한테 유리한 국면이 만들어진다? 기가팩토리 공장이 세워질 수 있으니까 또 2차 소재부품 장비 쪽으로 주목할 만한 기업이 있다? 또는 스페이스X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또 우주항공 쪽이면 스타링크나 또는 정외도 위성의 세트레가이든 또는 이런 관련된 AP 위성이든 이런 쪽의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나 이런 쪽에 한번 가서 구체적인 종목들과 연관성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떨까요? 일단은 지금 만나서 머스크 형님과 돈 많으면 형님, 머스크 형님과 대통령께서 했던 얘기는 첫째 목적은 그거 같아요. 기가팩토리 한국에 찢어달라 이게 핵심이겠죠. 이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만약에 이거는 머스크 입장으로 볼게요. 한국에 짓는다. 첫 번째, 위치는 좋죠. 입지는 좋은데. 만들어서 팔고 이러기에는. 중국으로 가든 일본으로 가든 딱 전쟁기지로 만들어놓고 하긴 좋겠다. 중국에도 물론 상황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 역할론이 있겠지만 두 번째는 약간 남북이 대치된 상태라는 거. 이런 괜히 우리는 저희는 못 느끼겠지만. 불안해할 수 있겠네요. 해외에서는 또 이런 것들도 다 염두하더라고요. 그런 상황과 또 이제 건립을 하게 되면 건립 비용이 들어갑니다. 공장 올라가는 비용. 한국의 물가가 그쯤. 요즘에 또 건설 비용이 좀 많이 올라가고. 그거 생각하게 되면 그런가라는 생각이 들 거고. 세 번째는 또 이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자동차 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자동차 노조는 한국은 너무 세기 때문에. 이거를 머스크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노조. 노조. 그런데 잘 보게 되면 머스크는 인력을 많이 쓰는. 그러니까 기가 팩토리는 상당히 자동화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동화입니다. 그래서 기가 팩토리 공장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기가 차 되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아마 지금 기가 팩토리를 만드는 입장 중에서 노조와 관계는 제가 보기에는 별로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동화로 시켜서 최소한 인력 가지고 돌릴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노조가 결정되게 되면 그것에 따른 부담들도 있겠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결정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 기가 팩토리가 주는 영향은 일단 더 관망을 해봐야 된다면. 일론 머스크를 얘기한 건 결국 테슬라와 연결이 될 수밖에 없고. 테슬라가 가격을, 단가를 낮추면서 상당히 판매량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수익 창출이 됐는데. 테슬라와 CHL, 중국의 배터리 세계 1위, 점유율이 기업과의 합작설까지도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게 지금 하나 발표가 된 게 테슬라의 경우에는 그동안 계속 문제가 됐던 것이 전기차의 핵심 강물 소재로 히토류. 그러니까 이게 히토류라는 것이 정말 희귀 강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희소 강물에 대해서 더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아니다. 히토류가 아니라 폐라이트를 사용하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폐라이트 그러니까 폐건전지 재활용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폐라이트가 정확하게 뭡니까? 이름은 되게 예쁩니다. 예쁜데. 여기서 나올 게 첫 번째가 히토류가 나왔죠. 네, 히토류입니다. 히토류가 중국에서 우리 자원 무기화하겠다. 그래서 자성 소재 쪽에 가장 핵심적인 네오미디움. 이거 발음이 안 돼요. 네오디뮴. 네오미디움인지 네오디뮴인지. 네오디뮴은 이게 자성 소재로 가면서 그래도 아직까지는 가장 강력한 쪽으로 알다 보니까 중국의 무기로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니까 우리 이거 가지고 무기화시키자. 그래서 딱 닫았거든요. 그래서 개정안을 통해서 이거 수출을 못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중국도 만약에 가게 되면 우리 카드를 하나를 잃어버린 겁니다. 만만치 않아요, 그러면. 그러면 우리 지위가 확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중국 내에서 네오디뮴 가격이 폭락합니다. 이런 녀석까지 나오다 보니까 만만치 않다고 생각 들고 있고. 이게 첫 번째. 그러면 언제까지나 중국 히토류 이거 가지고 휘달려야 돼서. 그렇죠. 안 되겠다. 새로운 거 개발하자. 나온 게 페라이트입니다. 그래서 페라이트가 같은 자성 소재인데 네오디뮴 보다는 성능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거를 같이 소결이라고 하거든요. 소결은 산화철과 함께 다 모아서 이렇게 딱 뭉쳐놓은. 그렇죠. 약간 소장님 좋아하시는 만두 같은 느낌. 만두죠. 하트 만두? 아니요. 그럴 만두하죠. 네. 이런 만두를 가지고 하는데 성능은 떨어지는데 그 비슷한 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더 많이 필요한 거겠죠. 그러네요. 차가 무거워집니다. 아 페라이트를 쓰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을 개발을 통해서 더 압축을 시켜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아직 이게 단점이죠. 제가 탈 차는 아니네요.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게 앞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좀 기술 개발이 좀 더 필요하다. 이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게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수백 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게 다 특히 대표적으로 잘하는 업체가 일본의 TDK. TDK. 이런 회사들부터 대만, 중국에서 한 수백 개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저희가 얘기하는 페라이트를 통해서 우와 이것만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교육 정력이 높다. 시장 진입 장벽이 낮습니다. 시장이 좀 약하다 보니까 모여가는 하나에. 그래도 테슬라 관련지, 머스크 관련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일단은 기존의 네어디미움, 이런 히토류를 대체하는 페라이트의 기대감은 또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나오는 것이 관련된 이른바 머스크 관련지로 페라이트 관련지로 3화 전자가 나오네요. 3천 원대에 있던 주가가. 쭉 올라왔네요. 오늘 장중에 녹화일 기준으로 13,850원까지.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마치 우리가 CFD 관련 기업의 지난 1, 2년간만 국한에서 볼 때의 차트같이 이렇게 정말 며칠 안 되는 사이에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을 어떻게 봐야 돼요? 말씀드렸죠. 그냥 시장이 약하다 보니까 그래 그래 페라이트 좋은 것보다 그냥 무조건 약간 시장이 끌려지는 대로 이끄는 대로 가는데. 다시 한 번 강조 드리지만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런 좀 광신도적 경향이 있는 차트에 대해서는 좀 경계해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2차 전주 쪽에서 2차 전주 전기차에 뭔가 연결되는 무슨 이슈만 나온다 그러면 다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해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좀 테마인데 조금 다시 한 번 이성을 갖고 생각할 때가 됐다. 조금 많이 오버했다.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매매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이게 거의 제가 이제 매수하고 나면은 이제 뒤에서 누가 막 밀어버려요. 빨리 가. 빨리 가. 앞에. 빨리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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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매매가 매수가 장난이 아니라고요. 그냥 밀려서 하게 되는 이른바 투자가 되는 거네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야야야야야 이거 좋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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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렇죠. 딱 그 표현이죠.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고 해서 지금 이쪽은 무리하지 마시고. 이른바 쫓겨서 하는 투자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정말로 경계해야 될 부분이고. 딱 그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경제사업으로 보시면 냉정해져요. 일단은. 저도 냉정하잖아요. 냉정과 열정 사이. 이렇게 되게 되면 이쪽 관련주들은 계속 확대되는 것 같은데 주의하자.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간에 그래도 지금 페라이트 관련 기업 이른바 테슬라 머스크 관련주로 삼화전자 외에도 우리가 전자라고 하는 종목들이 사실은 요즘에 기업들의 일반적인 트렌드 명칭은 아니긴 합니다. 상신전자가 있고 C큐브, 캐스피온, 그 다음에 암호그린텍이 있는데 참 낯선 기업들도 있어요. 발음도 힘드시죠? 아니요. 저는 이게 발음이 잘 되네요. 그러세요? 캐스피온이나 암호그린텍. 김윤수 대표님, 이런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뭔가 찾아보면 어떤 기업이라는 것도 우리가 서울경제TV의 종목별 심청 분석을 통해서는 관련된 기업의 역사나 전문성, 또 최근에 매출이나 동향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을 텐데 그렇다 치더라도 이렇게 좀 낯선 이름의 기업들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관련주로 묶이면서 나도 이거해, 이거해 하면서 어제 듣자 보니까 스물 몇 개가 다 나도 이거해. 이렇게 가더라고요. 페라이틀란다. 워낙 사마전기가 강하다 보니까 거기 다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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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저요 저요 저요. 저요 저요. 나도 뽑아주세요 이러면서.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이런 회사가 글로벌 수백 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또 그 관련된 쪽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종목 쪽에서 말씀하셨던 종목들 이것저것 다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C큐브라는 회사 있죠? 이쪽은 솔직히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 사이에 유명한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요? 좀 단단한 회사. 이게 진주광택알료라고 하거든요. 이름이 뭔가 좀 약간 샤이니한 느낌이 나지 않나요? 그러네요. 샤이니하네요. 네. 거기서 원료를 뽑아다가. 샤이니 비가 아니에요. 샤이니가 트로트를 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도료 페인트 쪽에. 요즘 보면 자동차 쪽에서. 요즘은 약간 색깔이 좀 같은 색깔인데 약간 반짝반짝 빛나는. 아! 그걸 일종의 펄. 펄이라 그러잖아. 밤하늘의 펄. 화이트 펄. 네. 그렇죠. 이게. 이게 지금 들어가는 대표적인 쪽이죠. 그래서 이런 거 좀 고급된 쪽의 도료에 많이 들어갔다고 그래서 그냥 나쁘지도 않은데. 제가 그 노래도 알아요. 밤하늘의 그 전소미가 부른 거 부르려고 그랬죠. 저는. 밤하늘의 펄을 따다. 아! 뭐 안 해요? 네. 저는 쇼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은 소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의 종목들이. 우선 이슈를 안고 움직여서 어느 정도 이틀째 상을까지 들어갔어요. 그러네요. 네. 그러면. CQ입니다. 네. 어느 정도 또 이슈가 그것 때문에 올라갔다는 걸 염두하고 아마 같이 투자하셨던 분들은 팔 겁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있어서 팔아야 되는 이런 걸 보여준다라는 쪽으로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이 주식시장에 상당히 뭐 많은 파장들 또 변수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김대표님. 최근에 그 이른바 컨트랙트 포 디퍼런스 차액 결제거래 이게 뭐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다 보니까 심지어는 제가 좋아하는 가수예요. 나은 마셨니 나를 마셨니. 뭔지 아시겠어요? 전혀 모르겠습니다. 으악! 자. 그래서 이 CFD와 관련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라드켄 지금 SG 소시에트 제네랄 대표는 이거 뭔가 다른 쪽의 조작이 있었다. 그런데 이제 김익현 대표인가요? 그렇죠. 맞나요? 지금 다우, 키움 대표 쪽에서. 뭔 소리야! 정상적으로 우리가 팔아야 돼서 팔았는데 의원의 일치로 그 뒤에 주가가 폭락한 거지. 뭔 소리야! 그렇습니다. 서로 명예훼손 고소까지도 전개되는 양산이. 이게 뭐 주가나 또는 특정 종목의 영역주가, 물론 이제 관련됐다고 하는 8개 종목은 8조가량 이상 시총회에서 주가가 상당히 빠지기도 했습니다. 네. 자, 핵심은 그렇습니다. 지금 나왔던 얘기,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그랬거든요. 한 2년쯤 부터. 주가가 요상하게 가는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대표적으로 저희가 보는 삼천리, 그리고 또 대성홀딩스, 몇몇 종목들 다 아실 겁니다.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지금. 네, 알려져서. 시작이. 정말 너무 다르네요. 네, 2020년도 한 3월 달에 주가가 대성홀딩스 9천 원대에 있던 게 거의 3년, 2년 만에 13만 9천 원. 얼마입니까? 이게 13배 나오죠? 김 대표님, 그러면 지금 수사가 더 진행돼 봐야 알겠지만 대성홀딩스나 나머지 관련된 삼천리나 8개 종목은 뭔가 1, 2년 새 이렇게 주가가 100배 가까이 되죠? 100배는 좀 심했고요. 한 5배에서. 한 10배 사이, 이 정도까지. 이 정도 10배 가까이 올랐다는 것은 뭔가 조작이 있었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보통 얘기할 때 이런 종목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번에 개인적으로는 참 작전이건 시세 조정을 했건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머리를 잘 찼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 종목들의 가장 큰 특징은 그거거든요. 첫 번째, 업력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력이 관련돼서 오래되게 되면 꾸준하게 무슨 50년, 60년 되는 회사들이죠? 그럼요. 인지도도 있고. 그렇죠. 수익이 그렇게 크다기보다 그 사이에 꾸준히 번 돈 가지고 땅을 샀다든가 아니면 빌딩을 샀다든가 알아보니까 시작에서 알려진 것보다 자산가치는 뛰어난 회사. 그렇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저평가기인 저평가기의 첫 번째, 두 번째는 대주주 빼고 유통 물량이 거의 없는 회사. 아, 수급이 많지 않다. 그렇죠.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품절주, 솔드아웃주. 이른바 그게 작전이 됐든, 여하튼 세력이 됐든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그렇죠. 거기다가 개입을 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장에서는 그랬습니다. 주가 가치는 인정은 해줄 수 있었지만 그 인정되는 수준 이상까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사고는 싶은데. 그렇다고 이제는 비싸 보이고. 그런 쪽에서 그 상황 쪽에서 쭉 진행되게 되면 할 사람이 없으면 그냥 쭉 올라가겠죠. 그러다가 여러 가지 이슈가 되기 시작하면서. 솔직히 돈을 가지고 주가를 움직이면서 그런 일련의 과정을 보게 되면 정상적이지는 않다고 봐요. 그렇다면 지난 1, 2년 새에 이 종목에 뛰어든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외국인 투자로 기록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이 들어와? 그럼 더 믿을 만하네? 그리고 자꾸 올라가네? 뭔가 신규 사업이 있나 보네? 그러면 뛰어들었던 일반인 투자자. 지금 완전히 절벽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이때 이 8개 종목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내다 팔아야 된다? 아니면 일단 가지고 있어 본다? 어째야 된다? 참 얘기에 나오는 주가 조작이나 작전세력 이런 거는 추가적으로 조사가 나오면서 어떤 동향들이 확인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정상적인 거래였다 아니다 공방도 여러 가지 많다 보니까 중요한 거는 주가가 그만큼 많이 올랐고 그게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과정 쪽에서 너무 급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지금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전에 갖고 계셨다가 지금 타격이 크다. 그런데 이거를 또 거기다가 예전에 그의 가담한 쪽은 단기적으로 고가에 샀는데 신용 같은 경우까지 사서 메모리지를 키우게 되면 주가 급락하게 되면 내 돈 이상으로 물어내야 되는 현상이 나오죠. 아이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청산은 다 됐을 겁니다. 벌써. 그래서 망연자실한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혹시나 거기 보유하고 있다가 단기 손해폭이 커져서. 그렇죠. 일반인 투자자들요. 이거 어떡하냐라고 하시는데 그럼 예전처럼 이게 그만큼 다시 쭉 올라오고 있느냐. 어렵죠. 아직 모릅니다. 정상적인 거래였던 여러 가지 공방이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 아마 보유하셨던 일단 보유하셨던 분들은 회복 때까지 기다릴 수는 있겠지만 예전만큼의 폭발적인 상황은 안 나올 수 있겠다. 말 그대로 미련이 없다면 손절로 하는 거지만 기다린다고 해서 고점처럼 삼천리 같은 경우에는 52만 4천 원에 최근 신고점 됐던 지점까지 올라가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쉽지 않은 게 아니라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 되겠죠. 여유 자산이 있다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일단은 어쩐 상황이 될지 모르니까 가지고는 있어봐라. 이 정도가 되겠네요. 그렇기에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또 많이 빠지다 보니까 신규로 사볼까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신규로 사는 거 어떻게? 신규로 사보시겠습니까? 소장님 같은 경우는? 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치투자 이렇게 좋은 자산 가치를 갖고 있는데 이런 가치투자 싸게 되는 수면 사소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종목의 특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변하는 주식은 종목은 잘 안 변하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좀 사보고 싶. 저는 안 삽니다. 혹시 들어와 들어와? 네. 안 들어가면 되죠. 죄송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신규로 또 한번 사볼까라고 하시는 분들. 일단 일단락이 좀 되는 거 보고. 아까 또 물리셨는데 추가 매수를 좀 탈출할 기회를 본다고 하시더라도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은 등락이 엄청 많이 펼쳐질 겁니다. 이거 많이 빠졌으니까 단탈 기회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전국 단탈 기회도 열릴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좀 이슈가 지나야. 그렇습니다. 네. 어떤 성장되고 있는 관련된 산업 섹터 영역이 아닌 것도 있고. 물론 삼성리의 경우에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국제 경기 동향이나 에너지 수급상과 관련해서 국내 기업의 성격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아닌 건 아니더라고요. CFD 파장과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고. 여러분들 아닌 건 아니다라는 것. 또 꺼진 불이 아니라 켜진 불도 다시 보자. 불은 다 다시 보자.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종목킹 김민수 레몬니스 대표. 그리고 끝났습니다. 배출도사 배종찬 소장과 합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증시 박스컬에서 아직 완전한 탈출을 못하고 있고요. 하여튼간에 지금 하나 짧게 한두 질문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 텐데요. 김 대표님. 우리가 이 방송이 오늘 분석한 내용이 올라가는 시점에 기시다 구미호 총리가 방한을 할 텐데. 그렇죠. 그동안 우리가 주식 이야기하고 증시 이야기할 때 별로 중국이나 미국 이야기는 많이 해도 심지어 동남아나 러시아 이야기는 했지만 일본 이야기는 잘 안 했습니다. 자, 기시다 구미호 총리가 방한한 이 방한 관련된 테마주. 이른바 일본 관련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섹트나 종목. 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원래 총리께서. 이 사람아. 이 사람아. 총리께서 키가 크세요. 참 기시다. 그런 분이 오시는데. 네. 그런데 과거에. 대학은 와 세 달을 나왔다고 그래요? 네. 그만하겠습니다. 드림 안 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이 과거에 약간 안 좋았던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들어와서 뭔가를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반도체겠죠. 반도체가 그들이 고생하고 했다 보니까 거기서 정상화되는 과정 쪽에서. 그동안에 약간 좀 어려웠을 수도 있을 쪽이 좀 풀리겠다라는 정도로 봐야 되지. 이걸 그 이상으로 뭔가 변화가 좀 더 나오게 쓰라고 보기에는. 이른바 기시다 종목. 기시다. 네. 그렇습니다. 기시다 종목을 하나만 꼽아준다면 그래도. 정말 박박 긁어서 하나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국제관계와 일본과의 관계 쪽에서 뭔가 나오겠다.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도 괜찮았는데 엔터주? 엔터주? 네. 이런 쪽이나. 엔터주야. 화장품주? 화장품주. 요즘 일본에서 잘 팔리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밖에. 좀 이런 외교서로 간의 관계가 그래도 혐한 논이 좀 거듭내질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셔틀 외교관계가 되면 화장품도 쪽도 좀 일본 시장에서 나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 정도밖에는 더 이상 크게 볼 만한 게 별로 없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건 쪽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코스맥스나 우리가 기존의 큐리오나 이쪽으로 봐야 될까요? 어디로 봐야 될까요? 화장품 쪽은 일단 지금 국내에 알고 있는 저희 유수의 브랜드들은 중국 때문에 망했습니다. 중국이 1분기에 중국의 성장률이 한 4.9% 화장품 시장이 컸어도 지금 한국 업체들은 어제 아모레퍼시픽 실적 발표한 거 보니까 크는 시장인데 40%가 줄였더라고요. 그러니까 띵하오가 아니라 띵 이렇게 된 거네요. 그냥 경고음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는 아 그냥 아니겠다 생각을 하고 그쪽보다 어쨌든 일본이나 미국 쪽에서 잘하는 쪽을 봐야 되겠죠. 색조입니다. 그래서 색조 화장품으로 대표적인 회사는 하나만 꼽아준다면요? 가장 많이 일본 쪽에서 요즘에 핫한 브랜드 중 하나가 아이패밀리에스씨의 로맨. 아 아이패밀리에? 아 아이패밀리에스씨. 아이패밀리에스씨. 그러게 또 그러고요. 또 클리오 이런 것도 한때 실적 괜찮고 이렇게 나오고 있고. 클리오는 또 이름 따라가네요. 클리오 클리오 그러니까 크네요. 그래도. 얼마나 클 겁니까. 그리고 또 요즘에 펌텍코리아 이런 것도 용기 만드는 업체인데 수주 잘했다라는 쪽에서 부과를 받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런 색조 화장품을 만들어주는 데가 어디냐. CNC 인터넷 채널. 이 회사도 최근에 색조 쪽에서도 부과를 받고 있죠. 기본적으로 OEM 방식으로 브랜드 달고서 색조 화장품을 만들어서 나가네요. 빙고. 빙고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쪽이 조금 더 같은 화장품이 또 성과가 나는 쪽은 좀 다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화장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주식 투자 경제분숙 전문 프로그램. 여러분들 서울경제TV 더 많이 자주 봐주시고요. 중요한 정보들 잘 챙겨서 최종적인 판단은 개인 여러분들이 해주신데 판단은 판단대로 하시더라도 구독만큼은 판단하지 말고 그냥 꾹 눌러요. 감사합니다. 경제사부 대한민국 최고의 종목 킹 김민수 레몬이스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저는 배초도사 배정찬입니다. 감사합니다.